안녕하세요. 아재르바이전에서 온 니아 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온 지 10년쯤 됐으며 현재 강남구청 주민자치과 외국인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 있는 외국인 주민대표자회의의 의장, 법무부 사회통원 프로그램 멘토단의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정부조청 장학금 받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 오고 나서 한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어를 열심히 했고 또 여러가지 대회에서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또 한국에서 열렸던 논문대회에서도 두 번이나 상금을 단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강남구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그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인들의 서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두가지 잘되는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첫번째는 Innovative Korea라는 서로 도움을 드리면서 스타트업으로 만들어주고 또 스타트업으로 만들고 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체의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또 두번째는 Global Korea Professionals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것은 바로 국내에 살고 있는 프로페셔널들, 우수인재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저는 2년 동안 대한민국 공무원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 또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대한민국 도움으로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누구나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코리언드림을 세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